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배열, 어레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문법과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라고 하면 변수는 하나인데 그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그 기능이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열을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은 좀 특별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나의 이상의 값을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은 그런 목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름 목록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로따로 저장할 게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다가 그렇게 자동차를 저장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카1, 사브, 카2, 볼보, 카3, BMW 즉 세 개의 변수를 유사한 내용인데도 세 개의 서로 다른 변수를 사용해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이 세 개만 해도 불편한데 만약에 우리가 저장해야 될 항목이 300개, 많은 개수라고 하면 좀 불편한 변수명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배열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값은 여러 개. 그런데 그러면 그 각각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인덱스 번호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값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열을 만드는지 볼까요?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이 각진 괄호죠. 대괄호. 즉, 바 한 다음에 변수 이름. 이때의 변수 이름이 배열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equal 다음에 그 항목은 이 대괄호 안에 구분지을 때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지어서 item1, item2, 콤마 등등등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랜드를 배열의 항목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 sub, 이것은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인용보를 쓴 거고요. 콤마, 볼보 인용보를 쓴 거고 BMW 세 개를. 자, 그 예를 직접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javascript array라는 이 h2에레멘트 아래에 p라는 엘레멘트의 아이디가 데모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써놓고 있죠. 어떻게 써놓는가 볼까요? 바, 베리어블 변수, 그리고 배열의 이름, 카즈라고 했고요. sub, 볼보, BMW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넣은 후에 이 카즈를 어디에 써놓았어요? document.getElementById 데모 아이디가 데모인 엘레멘트를 가져다가 .innerHTML 즉, 이 시작 태그와 엔딩 태그 사이에 넣어라. 카즈를 그랬더니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sub, 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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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를 더 여기다가 넣으면 kia, kia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항목이 더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과 줄 바꾸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첫 예로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콤마로 찍어서 아이템들을 이렇게 계속 나열했는데요. 굳이 한 줄에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항목을 한 줄에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지금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 sub, 볼보, BMW 똑같은 건데 줄 바꿔서 콤마로 연결했더니 결과가 똑같죠? 하나 더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마지막에는 콤마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콤마를 넣은 다음에는 항상 엘레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것이 엉뚱한 에러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키워드 중에 new라는 오브젝트 생성할 때 쓰는 키워드 new라는 게 있죠. 사실은 배열을 만들 때 배열 자체가 일종의 객체입니다. 오브젝트예요. 일종의 스페셜한 오브젝트인데 그래서 이거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보세요. bar, cause 다음에 아까는 그냥 대괄호 안에다가 이 sub, 볼보, BMW를 써넣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new, array, 그 다음에는 이거는 컨스트럭트라고 해서 메소드의 일종이죠.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써야지만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괄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볼까요? 결과 지금 sub, 볼보, BMW가 나온 이유가 이번에는 new array로 이걸 만들어 넣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죠. 아까는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bar, car, s, equal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이거는 그냥 카피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주석 처리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하나, 이 두 번째 거를 주석 처리하고 첫 번째 걸로 우리가 사용하나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다 허용돼요. 하지만 이거는 문법적으로 허용되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석할 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문법 설명이고요. 가능하면 처음에 말한 대괄호를 사용하십시오. 굳이 new array 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좀 마지막에 설명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배열 요소를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배열에 접근해서 그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요소를 접근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이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그 숫자를 인덱스 값으로 하는 항목이 우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0부터 시작합니다. 배열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킬 때 0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1이에요. 그러니까 cas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 하면 0번째, 첫 번째 엘레멘트를 주고 앞에서 우리가 만들 때는 이걸 sub를 0번에 했네요. 그러니까 이 name의 sub라는 문자열이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바꿀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즉, cas의 0번째 엘레멘트를 가리키면서 equal opel 하면 그 sub가 opel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방법이 또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나중에 유사한 그런 try yourself 예제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ou can have different object in one array. 사실은 이거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array 안에 항목들이 동일한 스타일의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항목만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rray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는 다 문자 열면 와야 돼 숫자만 와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능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ate라는 object를 생성해서 현재 시간을 만들 수 있죠. 그것도 object예요. 그걸로 첫 번째 엘레멘트를 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배열을 또 그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보통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항목으로 갖는 그러한 배열이 가장 활용도는 더 높으니까 굳이 그거를 뭐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정도는 그래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array is our object array는 일종의 objec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type of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 이름을 이 argument으로 해서 type of를 우리가 실행시키면 그게 무슨 타입이냐? 연산자를 쓴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가 리턴 돼요. 그러니까 배열 자체는 일종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선 요소를 접근하는데 그 숫자를 사용한다. 뭐 앞에서 설명했고요. 자, 우리가 이거는 그 앞에서 설명한 그 인덱스 찾아가는 것과 배열 안에는 다양한 타입의 항목이 올 수 있다는 걸 두 가지를 다 실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try yourself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person이라는 배열을 만들어요. john, though가 둘 다 문자열이에요. 세 번째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지만 한 배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소위 GC에서 가져올 때 접근할 때는 숫자를 쓴다고 했죠. 0, 첫 번째 거니까 0번째 인덱스. 그게 바로 john이라고 나왔고요. 만약에 이거를 1 하면 though라는 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2라고 하면 숫자 46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듯이 per, person의 0번째 이름을 한번 바꿔 볼까요? john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얘를 tom이라고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tom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내 이름을 tom으로 바꿨으니까 우리가 즉, 접근뿐만 아니라 접근해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문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같은 경우에는 멤버를 접근할 때 그 멤버의 이름, 그러니까 보통은 프로퍼티인데요. 프로퍼티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프로퍼티 갖고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죠. 보통 오브젝트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거는 배열과 오브젝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는 건데요. 배열은 항목들에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죠. 그렇지만은 오브젝트,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는 객체 안에도 여러 개의 엘레멘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거죠. 여러 개를 한 이름에 넣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방법부터 다르죠. 만들 때 이 컬리브레이스로 만드는 게 오브젝트인데 FirstName, John, LastName, Doe, 그리고 Age, 46 그 들어가 있는 값에 실제 값은 유사하게 세 가지 서로 다른 값이 들어있지만 똑같은 값이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오브젝트와 일반 어레이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는 이 FirstName, 그러니까 존을 접근할 때는 FirstName을 접근하고요. 이 Doe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 오브젝트 이름 괄호 열고 이 부분은 또 유사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할 때는 대괄호를 썼듯이 이 오브젝트에서도 이 문법이 허용이 됩니다. 사실은 LastName 하면은 Doe라는 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또 다른 표현 방법이고요. 좀 더 오브젝트에서 소위 많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레이랑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Person.LastName 이렇게 점 한 다음에 쓰는 이 문법을 그 엘레멘트 접근하는데 더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에이지 하면은 PropertyAge를 가져오고요. 점 FirstName 하면은 첫 번째 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Doe를 연산자를 써서 그 오브젝트의 항목들을 접근하는 걸 더 권장하고요. 그렇지만은 문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레이처럼 마치 연관 검색하듯이 FirstName 이런 식으로 해도 작동은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레이도 일종의 객체 오브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특성이 있는 자체적으로는 Property를 가져요. 그리고 Method도 가져요. 그거를 쓰는 방법. Method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그 어레이 Method 강연에서 다시 한번 설명 될 거고요.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쓰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모든 Object에는 Property는 점 Length로 접근하는 걸 권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Cars.Length 하면은 어레이의 길이가 나옵니다. 뭐 예상하기 쉬운 그런 그 Property 거예요. 그리고 Cars가 Sort라는 메소드가 지원돼요. 뭐겠어요? 어레이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정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오름차순이 작은 데서 큰 걸로 정렬되는 건데 그러한 알파벳 오더로 그 정렬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그 Sort 관련돼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Property가 많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Property는 점 Length로 Property 다음에는 괄호가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소드에는 괄호가 따라 나옵니다. 함수 기능이 있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Length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통 그 어레이를 만들면 당연히 어레이는 그 항목의 개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 어레이름 점 Length를 쓰면 돼요. 지금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4개니까 당연히 값이 4가 나와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지금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그 어레이 이름이 Fruits인데 Fruits 점 Length를 여기다 프린트했더니 4가 나왔어요.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Ctrl-C 카피해서 세 개를 더 뭐 값이 똑같아도 상관없으니까요. 넣으면 7이 되어야겠죠? 자,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키워볼까요? 그러면 13까지 지금 이 길이를 우리가 카운터 하는 것보다 그 Fruits 점 Length 해가지고서 그 값을 얻어내는 게 가장 간단한 그리고 좋은, 쉬운 방법입니다. 이 Length의 속성은 가장 큰 배열 인덱스보다 딱 1만큼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지금 보면은 어레이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그런데 마지막이 그러니까 Length 이 어레이가 갖고 있는 길이보다 하나 작은 값이 여기 마지막 엘레멘트의 인덱스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면은 어레이를 마지막에 추가하는 게 굉장히 아주 간단합니다. 어레이를 우리가 길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번째 인덱스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쉬운 방법이 있어요. Fruits 다음에 그 인덱스를 가르칠 때 인덱스 번호로 Fruits 점 Length를 쓰면은 제일 마지막 그 다음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망고가 3이겠죠? 그러니까 3 다음이 4니까 4번째 레몬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걸 일단은 이걸 먼저 볼까요? 소스 코드를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4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Fruits가 되어 있어서 이 Fruits가 이렇게 지금 프린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 My Function 이란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면 Fruits 점 Length 인덱스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4겠죠? 그러니까 0, 1, 2, 3, 4 그러니까 망고 다음 위치에 뭘 레몬을 넣으래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출력하라고 그랬죠? 해봅시다. 자 레몬이 들어가죠. 만약에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레몬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넣는 건 계속 레몬이고 이 Length에 넣는 거니까 Length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문법입니다. 인덱스 중에 인덱스 위치를 그 Array의 길이로 잡으면 Array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하는 위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건 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큰 인덱스를 썼다. 그러니까 Length보다 훨씬 큰 Length 마지막 그 다음에는 추가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길이가 4예요. 그런데 그 10번째에 넣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 그러니까 여기가 인덱스가 3까지 있는데 4, 5, 6, 7, 8, 9가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텅 비어있는 그 중간이 뻥 비어있는 Array가 만들어져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한번 여기 실험을 해볼까요? 아 여기 결과가 그냥 나와있네요. 지금 보면 바나나, 오레인지, 애플, 망고 4개의 아래이 항목을 갖는 Array인데 그 6번째에다가 레몬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4, 5가 빠졌네요. 바로 그걸 출력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Undefined 지금 출력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은 그 4Loop를 쓴 건데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차피 배울 거고 이런 유사한 예가 많을 테니까 자 일단은 그 Fruits의 Length를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지금 6번째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얘를 4개만 있는데 여기에 6번째 넣으면 총 개수는 7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6이 7번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는 7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그죠? 그 길이 개수만큼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F렝스 보다 작을 때까지 I++ 이거는 가장 흔히 쓰이는 4Loop죠. 시작점과 그리고 컨디션과 인크리먼트 매번 하나씩 증가시키라는 것들 그때마다 텍스트 플러스 Fruits의 I번째 엘레멘트 즉 바나나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한번 돌고 나면 오렌지 근데 그때마다 그 줄 바꾼 기호 BR이라는 택을 넣어서 하니까 이렇게 줄 바꿔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즉 이와 같이 그 모든 엘레멘트를 출력을 했는데 알다시피 여기 지금 텅 비어있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한번 이걸 출력해봐도 확실합니다. F-R-U-I-T-S 그냥 Fruits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있죠.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다음에 컨버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레몬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F-R-U-I-T-S 점 랭스로 하면 별로 문제없이 제일 마지막에 레몬이 탁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다시 여기 루프가 한번 나오네요. 잘 우리가 설명을 조금 전에 한 그 예인데 그 사실 어레이를 활용할 때는 루프를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그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레이고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 반복하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 그 기능이 루프 기능이 있는데 4라는 루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루프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4루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랭기지 언어랑 거의 똑같죠. 지금 보세요. 괄호 열고 i는 0 하면 i라는 변수를 쓸 건데 얘는 0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이 i가 f랭이라는 값보다 작을 경우에만 실행하라. 라고 조건을 붙이고 그리고 얘는 한 바퀴 돌고 와서 두 번째 할 때는 그 i를 하나씩 증가시키라.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한 번 하고 나선 1 한 번 하고 나선 2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럴 때마다 여기서는 텍스트 플러스 이퀄 이것도 연산자 우리 복합 연산자를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배울 거고 아마 다른 유사한 데서 본 적이 있는데 플러스 이퀄은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원래 갖고 있는 그 소위 문자열에다가 추가해서 이 내용을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덧붙여가는 겁니다. 계속 플러스에서 덧붙여가라는 얘기에요. 여기는 리스트를 썼는데 우리가 태그를 사용하면은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제인데 한 번 그 결과를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인데 그걸 하나하나씩 이 언오덜드 리스트의 리스트 항목으로 써서 잘 정렬해 놓는 거죠. 그러려면 이건 HTML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HTML 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오덜드 리스트를 시작해서 슬래시 언오덜드 리스트로 끝나야 되고 그죠. 그 각각 하나하나마다 리스트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B-A-N-N-A B-A-N-A 바나나 슬래시 L-I 뭐 이렇게 쓰고 요거를 편의상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계속 V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나 대신에 오렌지를 써주고 세 번째는 뭐 애플 이렇게 써준 다음에 한 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들어가는 내용들을 항목으로 그 어레이 항목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지금 포 루프를 만들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줄에는 UL 이라는 문자가 쓰여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래시 UL이 쓰여지도록 요렇게 텍스트를 만들어놨고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 L, I 한 다음에 그 0번째 엘레멘트와 1번째 엘레멘트와 2번째 엘레멘트를 각각 넣어서 그 L, I와 슬래시 L, I로 감싸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편리한 게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몬을 넣는다든지 또는 키위를 넣는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항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의 그 많은 활용이 있는데 이처럼 포 루프를 써가지고 반복해서 그 동일한 그러한 그 소위 어떤 변화를 주거나 어떤 그 적용을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 어레이를 만든 후 포 루프를 활용하고 그때 어레이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는 랭스 Fruits.length 를 활용하는 요런 것이 굉장히 흔히 우리가 만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 포 대신에 포 이치라는 특별한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어레이 안에서 제공되는 그 어레이에서 제공되는 메소드죠. 일종의 메소드 그러니까 Fruits라는 거는 어레이잖아요. 지금 근데 점 포 이치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덮고 하면 그 어레이에서 제공되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는 어레이가 갖고 있는 엘레멘트를 하나씩 하나씩 던져줘요. 그 대신 누구한테 던져주느냐 여기 다음에 오는 함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함수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건 함수 이름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앞에서 한번 배워본 것처럼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function 함수 이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다가 매개변수 아규먼트 넣어놓고 그 함수가 실행할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함수로 만들고 여기 안에 value 값을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넣어주는 value 값이 for each라는 이 소위 메소드에서는 자동적으로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겁니다. 어디에? my function 함수한테 그때 여기 다음에는 괄호 열고 생략해 주면 됩니다. 보통 callback 함수라고 해서 함수를 변수로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만 쓰는 게 그게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좀 고급 문법이긴 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나오니까 아 그런 거는 그런 문법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unordered list로 시작해서 slash unordered list로 끝내주고 싶은데 for loop로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fruit에 for each my function 했죠. my function이 뭔지 몰라요. 이 밑에 있는 건데 그것에다가 이 element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뭐래요. 아까 했던 그 li slash li를 그 value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고까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항목으로 unordered list로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몬과 키위를 또 하나 더 넣어서 출력하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 알 수 있죠. for loop 대신에 훨씬 더 간편하긴 해요. for each 라는 이러한 문법 메소드로 활용해도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array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과 객체를 한번 구분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배열은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죠? 객체는 배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객체 중에 하나가 배열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배열에도 여러 개 항목을 넣고 객체에도 여러 개 항목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덱스 숫자 0, 1, 2, 3 이런 인덱스로 오브젝트 에서는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따로따로 접근할 때는 이름으로 프로퍼티 이름으로 접근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차이가 되고요. 언제 어레이를 쓰고 언제 오브젝트를 써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연관 배열 이라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연관 배열 배열은 배열인데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왜 그게 없냐면 그냥 객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element 요소들을 문자열로 이렇게 접근해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객체를 만들고 만약에 그 요소 이름 대신에 숫자로 우리가 가져서 인덱스로 접근하고 싶다. 항목들을 그런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new array를 피하라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능은 돼요. 앞에서 설명이 됐죠. array를 만들 때 이렇게 괄호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new array하고 이 괄호 안에 일반 소괄호 안에 항목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밑에 예제처럼 40 100 1 5 25 10 6개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이걸 오브젝트 형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보면 0번째 인덱스를 40을 가져다가 프린트한 건데 요거를 또 커멘트하고 위에 거를 언커멘트해서 보면 작동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0번뿐만 아니라 네이번째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0, 1, 2, 3, 4니까 25가 와야 되죠? 잘 됩니다. new array하고 근데 요 차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object constructor로 해서 만들 때는 이런 소괄호로 열고 닫고 해야 되고요. 그냥 그 array 생성 방법으로 요렇게 대괄호로 만드는 것을 더 권장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뭐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배열을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때때로 배열도 결국에는 변수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잖아요. fruits fruits 다음에 그냥 문자를 넣어도 되고 숫자도 넣어도 되고 그런데 굳이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앞에서 정의했는데 프로그래밍 진행 도중에 이게 무슨 타입이었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때 타입 오브를 쓰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object이기 때문에 일종의 object가 반환돼요. 볼까요? 그러니까 object로 이해를 하면 그게 별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은 object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object이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array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얘를 타입 오브 fruits 했을 때는 object가 나오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카피에다가 써도 될 겁니다. isArra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쓰면 쉬울 거란 얘기예요. isArray라는 함수는 보통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isArray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array면 true array가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fruits 라는 거를 array로 만들었어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이거를 넣어서 fruits 만들었고 fruits가 array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해봤죠. 그랬더니 뭐가 나요? true가 나왔어요. 자, 그거를 일단은 그 설명을 보기에 앞서서 또 다른 바 한 다음에 frr 해가지고 frr 는 hello 라고 우리가 다른 걸 쓸까요? 그리고 frr frr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을 했더니 false가 나왔죠? 당연히 array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array인지를 어떻게 그럼 알았을까 좀 궁금하죠? fr ui t fruits 일때는 왜 array인지 알았을까?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기 이거를 한 줄로 만들어 놓을게요. isArray는 myArray를 전달받아서 fruit을 전달받아서 myArray.constructor.toString 가로열 보다 인덱스오브Array 가 1보다 아니,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크면은 그게 true면 true를 false면 false를 털어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하는 이런 내용을 isArray 이거 잠깐만 우리가 comment out 하고요. 여기다가 출력을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는 뭐 출력, comment out 할 필요 없겠네.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새로 하나, 한 줄 넣었을게요. document. document.writ.write 걸어열 보다 고 그런 다음에 myArray가 fruit죠. fruit.fruit.struc.t constructor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toString .toString 걸어열 보다 고 이걸 한번 문자열로 출력을 해보려는 겁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보통 거의 모든 객체마다 존재하는 메소드인데 그 값을 그냥 문자열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constructor가 뭔지 몰라요. 사실 constructor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메소드인데 그 메소드를 출력해달라는 거거든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게 나와요. function 안에 그러니까 그 소위 그 fruit라는 객체 안에 함수가 하나 있는데 array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죠. array object는 array라는 이름의 함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dex of 이거는 우리가 문자열에서 배웠죠. index index of 하면은 이 문자열 이게 전체가 문자열이거든요. array라는 문자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아까 출력했을 때 ctrl c c c index of 를 빼고 to string 까지 하고 아홉 번째 있다는 걸 알았죠. 여기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아홉 번째 인덱스 래요. 그러니까 array라는 게 있는 건 알기 때문에 array object면 minus 1 보다 당연히 크다는 걸 알고 있고 있다는 거죠. array라는 문자열이 그래서 array인 줄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 나중에 기억했다가 copy해서 isArray 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true로 리턴 돼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rray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본 거예요. 추가적인 메소드는 다음 렉츠를 살펴보고요. 여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array 활용법에 대한 문법을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